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김태칸은 나다. 뭐해야 돼? 저기 김태칸이다. 그러면 짭태칸한테 지는 거 아니죠? 짭태칸이. 아이고, 저는 안 지는데 쫄라씨는 지겠죠? 아 저는 원래 김태칸한테 지니까 상관없지. 짭태칸은 나다한테도 지고있으세요? 아 저 원래 김태칸은 저요. 오 맨에 주신다. 저기 리타마지 마세요, 솔라씨. 예 리타인데요. 아 이온이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. 저건 왜 이온이 없을까? 두세나 있겼만. 아 삭제했다고요. 어디갔었다? 어어? 이씨이 다닐까? 아 진짜 이씨. 죽었다. 밀었어 밀었어 완전 빠트렸어 빠트렸어 끝났어 끝났어. 쟤 빠졌어 아웃. 번지. 어 나 이거 아웃. 아우씨 나 이거. 와우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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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티칸 나다가 1등이네. 어우 역시 핀임문이네. 하핫. 그러게. 그렇지. 하필임문. 뭐지 알아야지. 김태칸 누나서 쟤 뭐야 야 진짜 진심 체력이 1대1에도 내가 질거 같은데? 굿! 나이 다이! 아 역시 김태칸처럼 필수하네 역시 김태칸 맞네 봐봐 맞네 아 정말 저주 저주 죽인다 김태칸 나다랑 1대1하고 위하다가 한번 잡아볼까? 그래도 지면 이제 아저씨 짝이 되는 거야 야 내 여지면 진짜 진심 짝대는 부분이냐? 솔라 아웃 솔라 아웃 길어 아 나오세요 잘못됐어 인출? 이 아이는 건가 좀 하urrection 숙소 ㅋㅋㅋㅋ 무슨 서투를 한다고? 아니 아 정말 빠르다 이거 이온이예요? 아 못 맞았어 그래 빠른 차례 아 네 다 맞았다 아니야 하나는 없어졌어 바로 조심 나이스 아 오케이 다왔다 다왔다 그렇지 어 졌어? 졌어요 와 야 김태카는 나다제 못하진 않아 0.01초차 택 잘하는데 와 박았는데 안잡혀 강렬 잘하는데 태카님 팬입니다 친추주세요 저 새끼 저거 유황학자인데 저거 진짜로 형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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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카는 나다제 유아가 쌌는데 자꾸 음 친추달래 제가 김태카입니다 일등하고 김태칸이라고 해라 김태칸이라고 해라 진짜 벌써 일등하고 김태칸이라고 하네 그럼 못해 그럼 못해 아아 으허헉 오허허 ó하 하지 모르잉 베어usz AND